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호입니다. 네 이제 4강 고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 챕터 9페이지에 있죠? 빅노트 그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제 고조선을 배우는데 고조선 배우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고 갑시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복습이니까요. 복습이니까 한번 복습 가도록 하죠. 보고. 복습합시다 우리. 복습. 우리 첫 1강에서 뭘 배웠냐면 역사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별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고 해도 사실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 비교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뭐밖에 안 나온다. 사실과 기록을 비교하는 문제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나오더라도 비문학 문제라고 제가 했습니다. 비문학 문제라고 별 의미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2강에서 뭘 했냐. 2강에서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배웠어요. 그렇죠. 3강에서는 뭐 배웠죠 여러분. 3강에서는 청동기하고 철기를 배웠어요. 맞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건 선사시대라는 거죠. 선사시대는 역사 이전의 시대.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 이전의 시대가 두 개가 있는데 석기시대와 금속기시대가 있다. 석기시대는 바로 언제 구석기, 올드, 그 다음 새로운 거 뉴 이렇게 나눠진다.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농능점이 낮아서 구리가 먼저 녹아서 구리하고 주석하고 합금했던 청동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농능점이 높은 단일금속이지만 농능점이 높은 철기가 나중에 나온다. 하지만 철이 더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청동을 압살시고 철기시대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석기시대, 금속기시대 둘 다 합쳐서 선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구석기, 선사시대 들어가면 여기는 기록 이전이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유물과 유적으로 이 시대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구석기 갈게요. 구석기 여러분. 유물 유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는 사람들이 무리지원 아니에요. 무리사회, 체직경제. 왜? 날씨가 춥다고 했죠. 여기 날씨 엄청 중요하다 했어요. 여기는 빙하기고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 그래서 땅이 녹아요. 땅이 질퍽질퍽해져요. 녹아. 농사가 돼. 그래서 가족하고 농사 짓는다고 했죠. 무슨 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석기 때는 정기에는 주먹도끼라는 도구를 만들죠. 주먹도끼. 그리고 중기에는 뭐 뭐 뭐 개가 많고요. 그 다음 후기에는 창이 나오는데 이거 상을 우리는 순배찌르게라고 합니다. 순배찌르게. 좋습니다. 그리고 도구했으니까 이제 유적지 들어가야지. 유적지. 뭐 또 한 번 못 했고. 유적지는 암기 팁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단전, 공상, 청굴. 그리고 종점으로 암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인골이 발견된 유적지. 그 다음 스토리 있는 유적지. 스토리는 연천 종곡리가 스토리 짱이죠. 미국 병사가 발견해가지고 아슐리안 주먹도끼. 단양 지역. 단양과 제천 지역은 구석기 유적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단양 근근은 가장 오래된 유적지고요. 단양 상시리는 인골이 발견됐고요. 연천 종곡리. 아슐리안 주먹도끼 발견됐죠. 공수석 장리. 남한 최초죠. 사원 건물 후 동물뼈화석. 그 다음 창원 두루봉 흥수아이. 웅기 굴포리 북한 최초. 종성 동간진 한반도 최초. 제천 전말동굴 털콧불이 뼈화석.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신석기. 신석기 훨씬 더 잘 나와요. 우리 민족 아니에요. 정착 안 했으니까. 여긴 정착하니까 우리 민족이야. 그렇죠? 그리고 신석기 때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게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농경 시작한다. 이걸 우리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생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등사회다. 좋습니다. 그리고 토기도 나타난다. 뭐뭐뭐뭐? 무늬가 들어간다. 이 덫 눌빛. 이 덫 눌빛. 이름 및 무늬, 덫 무늬, 눌러찍기 무늬, 빗살 무늬. 이 덫 눌빛.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유적지 봐야죠. 유적지. 유적지는 서울, 부산, 제주, 서부제, 양양, 수가리지. 서부제, 양양, 수가리, 봉지남.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그 다음 김해, 수가리. 그리고 봉산, 집단이 평양, 남경.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 다음 청동기 볼게요. 청동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잘난다고 했습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여기는 이제 군장. 짱이 나타나요. 군장 국가다.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서 구름지대에 이제 살거든요. 군장 국가. 그러면서 군장이 나타나고 국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에는 고조선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로는 비파형 동건. 거친 무늬 거울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다? 돌이 네 개 나와요. 돌 네 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 고인돌, 돌, 농기구. 돌, 농기구, 반달돌칼, 고인돌, 선돌. 돌, 농기구, 반달돌칼. 그 다음 고인돌, 선돌. 이렇게 돌이 나온다. 청동기인데 돌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했죠. 그 다음 토기는요. 뭐뭐뭐 형, 뭐뭐뭐 식, 형식, 뭐뭐뭐 스타일. 민미붓. 민무늬 토기, 미송리 토기, 붉은간 토기, 뭐뭐뭐 스타일.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리고 청동시대의 유적지는 여부쌀. 여부가 화났 쌀 주라고 했다고 여부가 화났다. 여부쌀, 여부가 화났다. 그쵸? 여부가 화났다. 여중암리, 부여송국리, 사천화금리.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철기는요. 연맹. 이제 연맹지예요. 철 하면서 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개긴다고. 그러면서 철 연맹국가, 얼라이언스 연맹국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 독자적 청동기가 있으니 이 독자 청동기를 새장거라고 한다. 새형, 장문이, 그 다음 거푸집. 그 다음 토기도 있었으니 이거는 덧디토기하고 거문간토기다.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 중국과 교류했다. 왜? 철이 중국에서 왔으니까 중국 새끼들이 공짜로 줄 리가 없잖아요. 중국 애들한테 돈 줘야지. 그쵸? 중국 돈이 발견된다. 그게 박명수, 붓이다. 박명수. 진짜 붓. 박란전, 명도전, 오수전, 진과, 붓. 그리고 유적지는 창원, 다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쵸? 글씨는 좀 못 쓰긴 했지만 정리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쁜 글씨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 끝났어. 5분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항상. 수업하기 전에 항상 저희가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 신석기와 청동기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 됐습니까? How? How. 좋아. 이제 오늘 배울 부분 들어가도록 하자. 어디예요? 이제 고조선입니다. 핵심 포인트 있죠? 고조선 역사 과정과 유물, 그 다음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증거, 팔조법과 당군신화, 사료 문제인데 요새 팔조법이 대세예요. 팔조법이 대세입니다. 핵심 포인트 요거 요거. 50만 전 나오면요. 50만 전이라는 사료팀 나오면 무조건 고조선이에요. 무조건 고조선. 알겠죠? 이제 우리나라의 첫 민족국가,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의 고조선을 배우는데요. 요거는 우리 민족의 첫 국가라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일 때마다요. 고조선이 나와요. 민족의 위기일 때마다 고조선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 민족의 위기일 때마다 고조선이 나오고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래서 시험 포인트는 과정, 위만, 그 다음 팔조법, 당군신화 내용이 있는데 사료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요새 50만 전이 잘 나온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 암기팀이 끝나요. 진짜로. 내 암기팀이 끝나. 옛날에 요게 잘 나왔어요. 역사 과정. 요게 잘 나왔는데. 요새는 여기가 좀 잘 나오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제 암기팀으로 그냥 끝납니다. 아시겠죠? 아, 보면 수업 끝나고 여러분 기출문제 풀면 여러분 눈물 흘릴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쵸? 아, 눈물 흘릴, 감동 날 겁니다. 그러면서 느낄 거야. 아, 저 정도인데 왜 안 뜨지? 그러니까 나도 의심스러워. 저 정도는 게 안 떠. 여러분, 저 정도인데 안 뜨는 거. 그 의심스럽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 들어갑니다. 준비됐어요? 준비해야지. 아이고, 언니. 준비하셔야지. 옆에 페북 꺼. 페북 꺼. 인스타 보고 있어요? 그거 안 돼, 안 돼. 네이버도 끄고. 옆에 다 밑에 컴퓨터 다 삭제하세요.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계속 봐. 보면 잘생겨 보여요. 계속 보면 잘생겨 보여요. 처음에는 조금 못생긴 것 같은데 계속 보면 정드는 얼굴이에요. 관촉사 이게 얼굴형이 여러분 이게 보살림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 정들어 정들어. 이제 들어갑니다.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네, 네. 대답 잘했어요. 갑니다. 지도부터 보시면 이거 교과서에 있죠? 이거 기본소에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 보시면 이게 위치를 봐야 하는데 위치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 여기 잘 봐야 돼. 강이 중요해요. 이게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여기가 개마구원이에요. 개마구원. 개마구원이에요. 사람 못 살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쪽으로만 사람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침범할 때 여기로 쳐들어옵니다. 여기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강이 있는데 백두산의 기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강이 있죠? 이게 송화강이에요. 송화강. 그 밑으로 가는 강이 압록강. 여기 위로 가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이 강이 세 개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요동반도 위쪽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그렇죠? 강이 하나 흘러요. 라우허야. 라우허. 라우허. 라우의 동쪽으로 라우스. 라우스. 요서. 그 다음 이 동쪽으로 라우동. 요동. 라우동, 라우서. 조금 발음하기 그러잖아요. 한국식으로 해서 요서, 요동이라고 합니다. 요쪽을 요령지방이라고 해요. 요령. 요아가 지나는 지역에서 요령. 그러면 고조선은 어디 있었냐. 이 요령부터 대동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지역만 나오는 유물이 있어요. 이 지역에만 나오는 유물이 있어요. 그 유물로 어떻게 해야 돼. 고조선의 영역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원래 여기 쪽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동을 했대. 어디로 대동강으로 이동을 했대. 이 이동설이에요. 고조선에 대한 거는 이동설 있고 아니면 이동 안 하고 원래 여기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만주에 있었다는 설도 있고 의견을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견 분분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냐. 시험을 보는 입장이에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학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우리가 그 합의된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사회적으로 뭐하고 있는 합의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교과서라고 되어있잖아요. 교과서. 교과서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집어넣은 게 교과서잖아. 그치.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집어넣은 게 교과서. 그게 바로 초중고 과정이잖아요. 초중고 과정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합의된 걸 넣으니까 잘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그걸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보는 게 대학 수학 능력시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왜? 사회적으로 합의된 걸 알아야지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지식탐구를 하는 거지. 공부를 여기서 알 수 있겠네. 지식탐구는 대학과서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뭐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걸 보는 거다. 그러면 이거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한 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교과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만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질문하실 때 뭐 이상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 핵심은 교과서예요. 핵심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나온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설이 나오는데 이동설은 서울대학교 노태준 선생님 알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주장한 학설이 지금 교과서 현행 교과서에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나왔냐? 이거 이따가 이동설 하면서 할 겁니다. 우선 볼 거죠. 그러면 역사부터 볼게요. 당군은 안 가면 고조선을 건국했는데 이게 언제냐? BC 2333년에 건국됐다고 해요. 이게 좀 안 맞지. 고고학하고. 왜? 땅을 파면 BC 2000년 게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때 내가 청동기 할 때 가르쳐줬네. 그렇죠? 땅을 파도 고고학하고 역사하고 안 맞는 거야.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돼요? 기록에는. 2333년 BC. 어? 근데 안 나와. 그래서 합의보죠. 뭘로? 청동기 시대 때 썼던 토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시대로 보잖아요. 그래서 덧디색임 토기를 기준해서 BC 2000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 이련 아저씨는 BC 2003년으로 잡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거는 여러분 노란색으로 해야죠. 그거는 뭐가 있냐? 중국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은나라하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대등한 나라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 역사하고 맞춘 겁니다. BC 2003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국뽕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면 좋아요. BC 2333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풀 수 있거든. BC 2333년. 이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중국은 은나라 시대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하고 그 다음이 누구냐? 당군 한검 다음이 누구이냐면 여러분 기자가 왔대. 기자가. 그러니까 당군이 온 다음 누가 와? 기자가 왔대. 기자가. 그런데 기자는 중국 사람이야. 은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렸대. 이거 보면 봐봐.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짱깨가 우리나라를 뭐 했다고? 지배했다고? 국뽕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 아 우리나라 시작이 중국 애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아 이거 중국 자료에만 나와. 딴 자료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현재는 부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기자는 조선 중기의 기자를 중시해요. 왜? 조선 중기의 소중한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을 이어받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다스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기자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 기자 나오면요. 다시 한 번 기자가 나오면 밑줄 치고 적어요. 조선 중기에 중시됐다. 조선 중기에 중시됐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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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곡 이이가요. 기자실기를 썼어요. 율곡 이이가 기자실기를 썼습니다. 기자실기를 기자실기를 썼어요. 이것까지 적어주세요. 조선 중기에 중시됐고 기자가 왜 그러냐. 중기에 이제 중시됐고 이이가 이제 기자실기를 적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알아볼 수는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글씨 멋같아서 못 보겠다고 인정?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쓰니까 더 못쓰는 거예요. 원래 판소람이 이것보다는 좀 더 잘 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글씨 잘 쓴다고 뭐 1,4강,4대관. 잘 가르쳐야지. 그쵸? 잘 가르쳐야지. 잠이 안 와야지. 잠이 안 와야지. 그 다음 보도록 하죠. 혼자 그냥 자화자찬 했어요. 세력 세력이 이제 보도록 하면 근데 볼 게 당군안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야. 근데 당군안검이 세웠는데 이건 BC2033년인데 중국하고 맞췄다는 거 우리는 대등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기자가 있는데 기자는 이건 언제? 조선 중기에 중시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력보죠. 요서, 요동,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연나라와 대등할 정도로 뭐였다? 강성했다. 스스로 왕을 칭할 정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 시스템도 뭐? 정비된 나라였다. 보시면 아까 그 지도 볼게요. 또 보시면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고조선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때 춘추전국시대예요. 중국이 막 혼란기인데 여기에 중국에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가 여기에 빵! 나온 거야. 연나라가 이렇게 빵! 그다음 여기에 고조선이 빵! 두 나라가 있었죠. 근데 두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연나라가 여기를 팍! 친 거야. 연나라가 여기 팍! 친 거야. 그래서 고조선이 으아악!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했대요. 이동선. 연나라가 팍! 쳐서 고조선이 이리로 이동했다. 그럼 연나라가 쳤을 때 그때 장군 이름이 뭐냐 그 장군이 이제 나오죠. 징계라는 장군이라고 합니다. 연나라 징계가 침입해가지고 서쪽 이천리를 상실했다. 어! 아까 그 그림 보면서 보면 되겠네. 여기서 여기 두 나라가 있었는데 연나라가 침입해서 연나라 누구 징계가 침입해서 고조선이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스스로 왕을 칭할 정도로 BC 4세기에 하지만 연나라 징계가 침입한 후 서쪽 이천리를 뺏기고 어디로 왔다? 대동강으로 왔다는 거야. 어디로 이동했다? 적어주세요. 대동강으로 이동했대요. 대동강으로 이동했다. 근데 대동강 지역이 여러분 괜찮은 지역이에요. 볼게요. 여기 평양이잖아.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산맥이 여기 산맥이 올라오면 산맥이 쫙 있는데 그게 요게 이제 한경산맥이고 요게 태백산맥이죠. 산맥 이쪽에 있잖아. 그렇죠. 서쪽에 있잖아. 이건 평양지대요. 평양 이름도 그래도 평양이잖아. 평평하다고 평평하다고 그리고 강이 흘러요. 대동강이 흘러요. 그리고 중국과도 가까워. 상동반도에서 지금도 몇 시간 안 걸려요. 이건 뭘 뜻해요? 교통의 요지이자 그다음 농경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에 이동해서 고조선이 크게 성장합니다. 아 돈 많이 벌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왕권은 어떻게 돼? 부자 상속해요. 지금 보면 부자 상속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상속은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연맹체 국가야. 연맹체 국가라고. 연맹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왕은 돌아가면서 했어. 근데 갑자기 내가 내 아들한테 이걸 주겠대. 그러면 동업했던 연맹체 부족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치지? 생각해봐요. 내가 50대 50으로 어디에 장사를 해. 근데 내가 이제 은퇴하려고 하는데 내가 있었던 거를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우리 아들을 사장을 만들게 돼. 그러면 나머지 50% 지분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지? 네가 뭔데 네 아들한테 물려주냐. 그렇게 싸우겠지. 그런데 여러분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은 어떻게 돼? 음 이제 내 아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야. 그 전에 못 줬는데. 근데 내가 한마디로 동업을 했는데 내가 지분이 더 많아지고 그 사람을 눌러버렸어. 그럼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왕권이 강해져가지고 연맹체였는데 그 연맹의 대빵을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부자상속은. 그래서 부왕이 준왕한테 물려줘요. 음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돼? 강화돼. 왕권이 강화되니까 물려주겠지. 세트죠. 세트. 그쵸. 그다음 관직체제도 이제 정규됩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상대부 장군 박사라는 관직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가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관직체제가 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짱만 있는 깡패 나라가 아니고 뭐가 있다? 관직체제가 있다? 시스템이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가 있다? 시스템. 나라의 핵심은 시스템이거든. 시스템을 정비한 나라구나. 고조세한 나라가 시스템이 있는 나라로서 부자상속까지 했구나. 나라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다시. 놔봐요.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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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령지방. 정리하고. 여기 4번까지 정리하고 또 다시 들어갈게요. 놔보세요. 정리해. 다시. 다시. 여기에서 고조선이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연나라가 나오면서 고조선을 공격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동을 했다.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국가 성장하고 왕위를 부자상속해줬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 좋아. 됐죠? 그 다음 갈게요. 이때 위만이라는 애가 중국에서 망명을 합니다. 중국이 이제 춘추정국시대가 끝나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요. 그런데 진시황도 얼마 못 가고 이제 초안전이 나타납니다.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유방이 싸워요. 내전이 일어나. 중국에서. 중국의 내전이 일어나니까 중국의 난민들이 엄청 늘어나겠죠? 이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아까 지도 보면 이 난민들이 어디로 와요? 이제 우리나라로 와. 난민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이 그냥 왔냐? 아닙니다. 철을 갖고 왔어요. 철을 갖고 왔어요. 이 난민들이 뭘 갖고 왔어? 철을 갖고 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그 난민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가 누구냐?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만이 이제 중국에서 망명하는데 혼자 오지 않아요. 천명 가까이 데리고 옵니다. 천명 가까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때 왕이 준왕이었어. 준왕이 위만을 서쪽 방위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서쪽 방어 책임자로 임명하게 돼요. 이쪽. 이쪽 서쪽 방어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검은머리는 거두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이 있는가? 아무튼 이 위만이라는 놈이 보고할 게 있대요. 준왕한테. 뭘 보고하냐 그랬더니 중국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보고할 거 있대요. 그러니까 준왕이 야 보고하러 와. 보고하러 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면 군대하고 같이 가. 군대하고 같이 들어가서 보고하는 척 하면서 구태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위만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준왕은 밑으로 도망가요. 밑으로 도망가. 그러면서 이제 위만이 나라를 접수하죠. 이걸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조선은 이제 철기시대로 들어갑니다. 왜? 위만이 중국에서 철 갖고 왔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위만이 중국에서 망명했고 서쪽 방어책임자로 했지만 이놈의 새끼가 뭐 보고할 거 있다 오면서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해. 그 준왕은 밑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한왕이 된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위만은요. 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위만은. 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철의 중요성을 알고요. 철이 돈이라는 걸 알고 한반도 남쪽의 철이 나왔거든요. 그 철을요. 어디로? 한나라로 판매하는 중개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을 해. 엄청난 이익을 걷죠. 철을 중개무역하니까 여러분. 막대한 이익을 걷습니다. 이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옆나라인 임둔과 중번 이익과까지 먹어버려요. 그렇죠. 진번하고 임둔까지 정복해버려요.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익은 막대한 이익. 철의 막대한 이익 때문이에요. 그 밑에 있던 예와 진의 한나라 교역을 차단합니다. 돈을 엄청 먹어요. 다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 봐봐요. 여기 보시면 철이 여기서 났거든. 철이 여기서. 특히 변환지역에 철이 났어요. 그럼 철을 수출해야 돼. 중국은 지금이나 옛날에 수요가 많으니까 중국 수출해야 하는데 선생님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배 타고 못 가요. 왜 그러냐면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떻게 배 타고 가려면 육지가 보여야 돼. 아니면 아예 가깝던가. 어떻게 이렇게 가깝고. 이거는 가깝잖아요. 여기나 아니면 이렇게나. 이렇게는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못 가요. 여러분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로로 갈 수밖에 없거든. 육로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육로는 누가 막았어? 고조선이 막아버렸잖아요. 고조선이 막아버렸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고조선에 철을 팔고 고조선이 이제 한나라에 파는데 이걸로 고조선이 막대한 이 중계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받죠. 막대한 이익. 이 돈 가지고 옆에 다 먹은 거야. 그러면서 고조선이 완전 성장해요.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나라. 이때 중국이 통일돼가지고 이제 한고조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있었거든요. 이게 한나라야. 한나라가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기 흉로하고 싸웠는데 흉로는요. 한나라한테 받은 비단을 가지고 서역에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나라한테 개겼거든. 그래서 한나라가 흉로 없애려고 만든 길이 실크로즈예요. 실크, 비단, 로드, 길 아니 길이 비단도 아닌데 왜 비단킬로 했을까? 비단을 팔러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한나라가 서역하고 직통으로 실크, 비단을 팔아보니까 흉로가 중계무역을 못하네. 그래서 흉로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흉로 망하고 보니까 고조선이 여기는 비단이고 철 가지고 그 짓거리하네?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조선 이 새끼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한테 위협될까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나타납니다. 철의 중계무역 때문에. 갈등이 발생해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예군 남녀라고 잘 봐 이거 예나라 군장 남녀란 뜻이에요. 예나라 군장 뭐? 남녀란 뜻이야. 예나라 군장 남녀가 한나라로 망명해버립니다. 그래서 창해군을 설치해요. 창해군을 설치해요. 한나라 사신 서파를 이제 파견한다. 여기도 봐봐. 좀 이해하자고. 그림 보고 이해하자고요. 봐봐요. 여기가 예족이야 여기가. 여기가. 고조선 바로 뒤에 있네. 고조선 바로 뒤에 있는 애가 한나라한테 망명해버렸어. 몰래 가가지고. 그래서 한나라가 여기다 신민지 만들어버렸어요. 예군. 예족의 군장이었던 남녀란 애가 망명해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다 세워버렸네. 그러니까 고조선 입장에서 완전히 짜증나지. 두통수가 지금 막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둘이 협상을 하겠죠. 이거 뭐냐 하면서 협상하겠죠. 그래서 한나라에서 사신 누굴 파견하냐. 서파를 파견합니다. 서파. 서파를 파견해요. 근데 이 서파가 이게 개싸가지가 없는. 개싸가지가 없는. 중국 새끼들. 중국 새끼들. 싸가지. 아무튼 싸가지가 없어요. 서파가. 사신이 와가지고 좀 대화하면서 타결책을 해야 하는데 이놈의 새끼가 아주 싸가지 없게 하고 돌아갈 때 심지어 우리나라 관리를 죽여버려요. 서파가. 서파가 고조선. 고조선 관리를 살해해버립니다. 살해하고 도망가버려요. 고조선 관리를 살해해버려요. 서파. 그때 이제 우거왕이 결정해야 돼. 우거왕이. 이 서파. 내 부하를 죽인 서파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살릴 건지 죽이면 사신을 죽이니까 전쟁이야. 안 죽이면 구태타야. 왜? 자기 부하도 지키지 못하는 놈한테 누가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어디에서 어떻게 돼? 뭐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왔어.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왔어. 그럼 내가 현훈아 어떻게 엄마한테 참으라고 하면 그러면 현훈아 현훈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빠 저런 존재였구나. 나 안 지켜주는 존재구나. 난리 쳐야죠. 난리 쳐야죠. 남자 뭐 있어? 우리 가족 지키는 게 남자지. 그렇죠? 전 난리 칠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나는 그냥 직진입니다. 직진이야. 직진입니다. 가족 건드리면 안 되지. 망하는 일이 있어도 가족은 지켜야지. 가족 해코지하는 놈은 지키면 카면에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고한이 결정해요. 전쟁이 있더라도 내 부하 죽인 놈은 죽이자. 그래서요. 서파를 살해해버려요. 서파를 살해해버려요. 그렇죠? 서파가 살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가 침입합니다. 몇 번 침입해요? 두 번 침입해. 몇 번? 두 번 침입해요. 두 번. 이거 서울시 문제 어떻게 냈냐? 한 문제로 냈어요. 서울시 문제. 한 문제로. 진짜 와 나 진짜 서울시 문제 보지만 너무 추잡스러워. 멈출 수 없으러. 어떻게 한 무죄를 문제로 내니? 진짜 서울시. 아유 진짜. 한 무죄. 무자. 싸움. 싸움 생각하면 돼. 한 무죄가 여러분 두 차례 침입합니다. 여기에서 1차는요. 누가 이기고? 응? 우리가 이겨요. 패션 투에서. 고조선이 이깁니다. 근데 2차에서 패배. 왜 패배하냐. 내분 때문이에요. 왔는데 우리가 너무 잘 싸워. 우리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한나라의 중국에도 뭐 하냐면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거봐.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 조선상은 관직 이름이에요. 역계경이라는 게 관리 이름이고 조선상의 관직을 갖고 있던 역계경이 우거왕한테 강화를 제의해. 근데 이게 거부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구 망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이계상 참이라는 요 새끼가 이제 우거왕을 죽입니다. 암살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돼?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버린 거지. 강화하고 싸우는 거. 우거왕이 죽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와 마이 갓. 성기라는 장군.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성기라는 사람이요. 끝까지 싸워요.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암망해. 그런데 이 성기 장군도 암살당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뭘로 망했다? 내분으로 망했다. 또 자기에게 암살로 망했다. 너무 안타까운 역사죠. 이런 가운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는 여기에 네 개의 신민지를 만듭니다. 네 개의 신민지를. 이 네 개의 신민지를 산사군이라고 봐봐. 한나라가 세운 네 개의 군. 현. 군. 뭐야? 신민지. 한나라가 세운 네 개의 신민지를 만들어요. 한사군이라고 해요. 낙란, 임둔, 현도, 진번. 낙커, 임원진호 하면 되는데 안 나와. 걱정하지 마요. 왜? 우리가 중국 신민지 된 거 창피하잖아. 그래서 잘 안 내요. 신민지 된 거 창피하니까 잘 안 내요. 그런데 이 신민지는 미천왕 때 우리가 다 추출한다. 그리고 법도 바뀌어요. 8조법에서 60개조로. 법이 늘어난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풍속이 각박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 법이 생기고 하면 풍속이 각박해지죠. 그래서 옛날에 문도 안 잠그고 살고 했는데 이제 문도 잠그고 풍속이 각박해졌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고조선 역사가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스토리로 지금 설명해줬습니다. 어때요? 재밌죠? 근데 눈 감아봐. 다 지금 눈 감아봐. 눈 감아. 언니 왜 눈 안 감니? 눈 감아요.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요. 눈 감고. 생각해보자고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스토리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안 나. 이게 이거. 다시 눈 떠요. 생각 안 나. 생각나주게 해줄 테니까. 봐봐. 다시 그림으로 보고. 아까 스토리 간단하게 얘기하고. 암기 팁 해줄게요. 보세요. 스토리. 아까 했던 거. 고조선이 있었다. 옆에 연나라가 있었다. 연나라가 어떻게? 공격한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동한다. 거기까지 했죠? 고조선이 이동해가지고 부왕준왕이 부자상속해서 잘나간다. 위만이나 내가 왔다. 첫 쪽 방어하라고 했더니 구태타 이렇게 가서 위만조선이 됐다. 됐죠? 철 중계무역으로 성장한다. 됐습니까? 이 중계무역의 시세면 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엔 멸망한다. 그 내용.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문제풀지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암기 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암기 팁. 암기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됐어. 여기까지만 가리키면 스토리 선생님이야. 여기까지 가리키면 스토리지. 근데 여기에서 암기 팁 들어가는 순간 무슨 선생님 바뀌어요? 암기 팁 선생.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 나와? 암기만 한다. 이 선생님은 암기만 시킨다. 앞에 다 설명하고 스토리 다 얘기하는데 그건 쏙 빠져. 왜? 이게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너무 강해요. 보여요? 연, 부, 준, 띄워줘요. 만, 예섭, 우사입니다.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연, 연나라가 쳐들어왔다. 연나라 징계. 부왕, 준왕이 대동강 근처에서 부자 상속했다. 여기까지가 고조선. 위만이 어떻게 돼? 정변을 일으켰다. 위만조선. 그렇죠. 예군 남녀라는 사람이 망명했다. 서파가 파견됐는데 서파가 살해되면서 전쟁이 시작된다. 그리고 내분으로 인해서 우거왕이 죽는다. 그리고 한사군 설치된다. 오 마이 갓.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됐어요?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암기할 때는 연, 부, 준, 만 하고 예서, 부, 사로 암기하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끝이야. 연, 부, 준, 만, 예서, 부, 사. 봐봐.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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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치울게요. 치울게요. 언니 일어나요? 지금 이제야 4강이야. 벌써 자면 어떡합니까? 우리 8시간까지 있는데. 우리 80강 있어, 80강. 그쵸? 80강 있어. 벌써 자면 안 돼요. 80강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면 4시간짜리 필기노트 강의 찍었어. 그랬더니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간략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줄여주라고 찍은 강의 했으면 너무 없다. 이건 너무 길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수업 듣고 필기노트 들어야 돼요. 기본 수업 듣고 필기노트 들어야 돼. 놔봐. 보자고요. 봅시다.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왔다. 연나라 징계 쳐들어왔다. 연. 그 다음. 부왕, 준왕이 부단상수였다. 부준. 그쵸? 그 다음. 위만이 왔다. 만. 그쵸? 예군남녀가 망명했다. 예. 그쵸. 연, 부준만. 예. 그 다음. 섭하. 사신이 왔다. 살해됐다. 섭. 그쵸. 우거왕이 살해된다. 우. 그 다음. 한사군이 설치한다. 사. 연, 부준만. 예섭, 우사. 다시. 들어갑시다. 들어갈까요? 시작. 여기다. 시집 넣을게. 시작.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하오 해주세요. 하오. 들어갔죠? 전 몰라. 난 몰라. 들어갔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한 번 우리 같이 암기합시다. 시작. 연, 부준만. 예섭, 우사. 연, 부준만. 예섭, 우사. 됐습니까? 주의할 것. 연, 부준만. 연, 부준만. 예섭, 우사만 암기하면 망한다. 여기다 살을 붙여야 한다. 하오. 하오. 좋아요. 연, 부준만. 예섭, 우사. 순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물 보도록 하죠. 유물. 역사 됐으니까. 옛날에 역사가 제일 잘 나왔어. 역사가 제일 잘 나왔는데 유물 볼게요. 유물. 유물.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여러분 여기 있어요. 돌이 여기 막혀 있어야 돼. 무덤인데 뚫려 있으면 어떻게 해. 근데 딱 봐도 무덤이잖아. 그래서 독을 당한 거야. 돌 깨부시고 독을 당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바둑판식 고인돌이 또 따로 있죠. 여기는 없는데 바둑판식 고인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독을 할까요. 옆에 땅을 파서 독을. 그래서 고인돌은 여러분 무덤이기 때문에 다 독을 당했습니다. 고인돌은.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봐봐. 이 돌을 이때 포크레인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들어서 날려야 돼. 이거 천 명 넘게 필요해요. 그러면 천 명 이상의 노동력을 수치할 수 있는. 그렇죠. 수치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하지. 그렇죠. 천 명. 야 이 새끼야. 들어. 하면 들 수 있는. 그럼 말할 수 있는. 뭐 권력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청동기 시대. 권력자가 나왔던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거 나왔던 지역이 어디. 우리나라에 집중돼 있고. 고수선 유적지에 많더라. 타스 타스 고인돌. 좋습니다. 비파형동검. 그림 있죠. 비파형동검. 그렇죠. 옆에 이렇게 뼈쪽 튀어나왔죠. 이게 뭘까요. 틀이야 틀. 여기다 샘물 들어간 거야. 샘물 들어가서 옆으로 빠진 거야. 샘물. 그렇죠. 이게 비파형동검. 이거는 자르는 용도가 아니고 찌르는 용도예요. 찌르는 용도. 찌르는 용도. 왜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비파 있잖아. 비파 이렇게. 이렇게 비파. 비파 있죠. 비파식으로 생겼대서 비파형동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은 거울인데. 거친 무늬 거울도 있나요. 아 있네 이거. 거친 무늬 거울. 이거죠. 이걸 유두라고 해요. 유두라고. 유두라고 하는데 이거는 끈으로 다는 거예요. 끈으로 가슴에 이렇게 달아. 끈을 이렇게 여기다 끈을 묶어가지고 여기 뒤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뭐야. 거울이 여기. 보는 거 아니야. 가슴에 다는 거예요. 가슴에 달아가지고 햇볕을 반사시켜. 햇볕을 반사시키면 뭐가 돼. 아이언맨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야. 밑에 있는 애들 볼 때는 거울인 줄 알아. 정말 그 사람 뭐 가슴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있는 줄 알아. 태어날 때 있는 줄 알지. 딱 해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거야. 나는 태양의 아들이다. 퓨웅. 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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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웅. 태양의 아들. 사람은 산. 퓨웅 퓨웅 퓨웅. 퓨웅. 중국 건 여기 하나인데. 하고 창피하네. 중국 건 하나인데. 이거 우리나라 건 두 개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내가 단언한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기 힘듭니다. 다른 강의, 스튜디오 강의하고 비교. 형강이 여러 명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스튜디오는 힘들어요. 별로 보지도 못하는 우리 카메라 선생님 앞에서 하기 정말 민망합니다. 가끔은 카메라 선생님들이 더 민망해. 내 눈길을 피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거친 무늬 거울 됐고 미송이 토기. 손잡이가 있어야 돼. 미송이 토기. 또 그림 있나? 잠깐만요. 아, 손잡이가 있어요. 이게 미송이 토기예요. 손잡이가 있는 거. 이렇게 그림도 여러분이 한 번씩 봐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인돌, 비파양동, 거친 무늬 거울, 미송이 토기. 이게 발견된 지역이 고조선 있었던 지역과 거의 일치하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고조선 유물이구나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암기티비 고비 거미 이렇게 하면 돼. 고비 거미로 암기티비. 뭐? 고비 거미 이렇게 하면 되요. 고비사막에 거미가 산다. 고비사막에 뭐가 산다? 거미가 산다. 고비 거미. 고비 거미. 고비 사막에 거미가 산다. 고. 고인돌. 비파양동검, 거친 무늬 거울, 미송이 토기. 고비 거미. 됐죠? 고비 거미. 고비 거미. 좋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위만입니다. 위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이후에 들어갈게요. 여기 국호를 고조선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자기식으로 해요. 내가 볼 때는 선생님 위만이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중국 같아. 중국 같아 나는. 중국 같은데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알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된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 국호를 사용했대. 근데 내가 본 거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가 중요하지 여러분. 문화가. 아니 생긴 건 한국 사람 생겼는데 맨날 블루치즈 먹고 어떻게 돼. 한국만 하나도 못하고 영업 안 할 줄 알고 어떻게 돼. 먹는 거 다 완전 외국식이고 생각도 완전히 외국식이야. 그럼 그건 외국 놈이지. 한국 놈이 아니죠. 스티브 유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놈이잖아 스티브 유. 근데 안 갔잖아요. 한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지. 왜 안 가. 그렇죠?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이다. 똑같아. 근데 한현민 있죠? 그 혼혈 있죠? 한현민과 순댓국 하루에 두 번씩 먹고 그런다잖아요. 영업 하나도 못해. 한국 거밖에 못해. 간 한국이지. 한국이지. 핵심이 뭐야 여러분 핵심이. 문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그렇죠? 위만이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상관이 없다. 뭐다? 문화가 우리나라였다는 거지. 국호를 고조선. 중국은요 외자 써요. 한나라, 진나라, 위나라, 초나라. 그렇죠?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송나라. 다 외자야. 근데 이거 뭐야? 조선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다닌다. 그 당시 조선입니다. 나중에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조선하고. 그 다음 턱창맨등이요. 여러분 중국 사람은요. 중국 사람만 써요. 우리 동네 화교가 하는 중국집이 있는데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뭐냐. 서빙하시는 분도 한국어 못 알아듣는데도 그 서빙하는 사람이 알아듣는 거는 그 음식밖에 몰라. 짜장? 짜장? 탕 써요? 여냐? 하면서 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특징이야. 적대 톡 참 중요하네요. 중국 사람. 가족을 엄청 챙겨. 저 아는 형이 중국 사람을 결혼했는데 그 형수가 울더래. 외우냐고 했더니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오라고 해라. 엄마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장모님 울대요. 외우냐고 했더니 중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대. 아들 왔어. 왔는데 안 가. 그 집에 이제 한국 사람 그 형밖에 없어. 그 형밖에 없어. 다들 본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근데 뭐다? 톡 참 민주명 있다. 우리 민주명. 그다음 상투. 중국 사람은요. 여러분 머리를요. 풀어쳐요. 풀어쳐. 우리나라만 상투해. 아 나 상투 가르쳤다마다 힘든데 오늘 약간 내가 머리 만지고 왔는데 아 나 좀 부담스럽네. 카마사님 머리 긴 데 좀 나올 수 있나요? 뒷머리만 좀 상투 치료는 안 되나? 뒷머리만 뒷머리만. 나 긴 머리가 필요해서 그래. 형광에서는 앞에 있는 여성분 내가 이용하는데 아 나 머리 그리고 안 그래도 자르고 왔네. 아 이거 하고 자를걸. 불편해도 봐. 안경 벗을게요. 안경 벗으면 또. 아 너무 강렬해 보이는데. 아 장난 아니죠? 눈빛. 눈빛 한번 쏴줄게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끄지마. 알았어 이따 쓸 거야. 상투만 하고 쓸게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머리를 이렇게 올려요. 올려가지고 대나물 이렇게 올립니다. 대나물. 대나물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돌돌 말아요. 돌돌 말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상투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갓을 쓰잖아.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잖아. 그래서 킹덤에서 갓 나오잖아. 그래서 사극 보면 우리 광애라는 영화 봤어요? 광애 영화 첫 장면 보면 이병헌 형 이렇게 있으면 막 상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리잖아. 그쵸? 근데 사극 보면 항상 범죄자는 상투할 때 여기가 나와있어.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나와있어. 이렇게 좀 나와있어요. 상투하면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맨날 그래요. 전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막 이러잖아. 그리고 잘나갈 때는 어떻게 해? 상투를 이렇게 딱 해. 딱 올린다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가장 선비들이 많이 했던 병이 뭐냐. 여러분. 편두통이에요. 왜 편두통이니까 알려줄게. 상투를 하려면 머리를 이렇게 빠짝 올려야 돼.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돼. 봐봐요. 그럼 봐봐. 안 그래도 눈 찢어졌는데 지금 더 어떻게 해도 돼. 나 지금 안 보여. 안경 안 써가지고 안 보여. 지금 어떻게 왠지 내 흑역사가 될 것 같은데 캡처하지 마. 캡처하지 마요. 캡처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렇게 이렇게 올려. 이렇게 상투를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눈이 더 찢어져 보이잖아요. 눈이 더 찢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그 뭐냐 그 그림들 보면 한국 사람은 다 눈이 찢어졌어. 다 눈이 찢어졌어. 이렇게 올린다고. 여기 편두통. 그리고 여기 머리가 다 빠져요. 나는 왜 상투사는데 머리가 빠지고 있지? 대머리 아닙니다. 어떤 분 또 아 이걸로 김종우가 가발 안 썼다는 게 증명됐다. 이런 애들인데 어떤 애들 가발 갔다 왔는데 가발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 이게 봐봐. 여기서 바짝 올려야지 잔머리가 안 내려와. 바짝 해야지. 이걸 대충 묶으면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 머리 내려오면 멋이 없어. 멋이 없어. 남자의 상징은 그냥 딱 그거거든요. 머리 상투 딱 올리는 거. 이거 동아시아에서 어디만 했다. 오 머리가 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이건 어디밖에 없다? 우리나라 밖에 없어. 우리나라 밖에. 동아시아에서. 상투 이렇게 올린 거 우리나라 밖에 없어. 상투. 우네사람이. 그다음 동의족 옷을 입을 것 같아요. 동쪽의 오랑캐. 동쪽의 오랑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조선옷 입을 것 같아요. 흰색 옷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오랑캐 옷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사료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암기 팁은 국토상조입니다. 국토상조. 한 달 3만 3천 원만 주면 편히 모셔드리는 국토상조. 힘드셨죠? 한 달 3만 3천 원이면 링컨 컨트넨탈 어 뭐야. 다시. 오타네요. 다시. 국토상조. 한 달 3만 3천 원이면 편히 모셔드립니다. 링컨 컨트넨탈 차로 고인들을 모셔드리겠습니다. 국토상조. 암기 됐죠? 국토상조. 국호, 톡창민, 상투, 조선호. 하오? 하오. 야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줍는데 이거 암기 안 하면 이제 안 돼요. 국토상조.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 민족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당군신화 보죠? 당군신화. 당군신화. 아 참 아까 국토상조의 중요한 거는 위만인 우리나라 사람인도 중요하지만 문화가 중국과 다르다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당군신화 보시면 하늘의 자손 선민사상. 우리는 뭐 받았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뭐 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그 다음 그러니까 계급사회에 있었다는 청동기 특징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태백산 신씨를 중심으로 구름지대에 거주했다. 청동기 특징이죠? 그러니까 신씨가 뭘까요? 여러분 신씨. 신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신의 도시. 신정정씨가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신정정씨가 있었다는 거. 제정일지사회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풍백, 운사, 우사. 삼천무리. 이 삼천무리 자기들 끼리끼리 이끼니까 계급사회. 그 다음 농경사회였다. 곰, 호랑이 있는 거 보니까 토템. 부족 연합국가다. 이거 시험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민족은 곰, 호랑이,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민족이다. 틀려요. 호랑이는 가잖아요. 그치. 곰하고 호랑이가 인간이 되겠다고 하니까 쑥하고 달래 먹어서 100일 동안 참으라니까 호랑이 갔잖아. 그래서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낭하고 같이 뭐야. 당군을 낳잖아요. 그게 당군신의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이 웅녀가 곰족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웃긴 게 뭐야. 쑥하고 마늘을 먹어. 마늘이 옛날에 아사달 영대들이 봤던 그 드라마 봤더니 송중기 나온 그 드라마 봤더니 옆에 막 육종 마늘이 나오더라고. 이 마늘이 무슨 육종 마늘이야. 이 당시 마늘은 여러분 달래 달래. 산마늘. 산마늘. 이 산마늘하고 어떻게 쑥하고 먹으면 근데 곰이요. 쑥을 먹으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옛날에 곰 사냥할 때 쑥으로 사냥을 해.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 못 먹는 걸 준 거야. 왜? 신의 부족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 홍익인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 거야. 널리 애들을 지배하겠다는 거야. 천동사회니까 널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죠. 그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군왕검. 단군. 단골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순수. 무당이라는 뜻에서. 왕검의 임금. 우리나라 순수와의 임금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임금이야. 무당임금. 재정일치사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은근히 잘 나옵니다. 재정일치사회. 사마는 재정분리사회. 고조선은 재정일치사회. 이거 여러분한테 주고 여기에 있는 의미를 물어봐요. 알겠죠? 근데 단군신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뭐가 잘 나오냐. 8조법의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옵니다. 8조법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8조법. 사람을 죽인자 즉시 죽인다. 생명노동력 중시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 복수법일까 아닐까. 복수법은 아니에요. 복수법은 뭐야. 눈엔 눈. 이엔 이. 그렇죠. 선생님 사람 죽이니까 죽이는 거 아닌 거예요. 생명중시지. 봐봐. 여기 보면. 상처를 입히면 곡식을 갚아. 복수법이면 상처 입히면 상처 입히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갚아. 이건 뭐다. 어. 생명중시하고 그다음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수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50만 전. 이거 나와. 사료 팁에. 이거 나오면요. 뭐예요. 무조건. 어. 팔조법입니다. 용서 받고자 하면 50만 전. 뭐 했다. 사유재산. 화폐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노비 있는 거 보니까 계급사회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유치할 수 있다. 근데 팔조법 다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지금 3개만 알 수 있어요. 3개. 여기다 추가되는 거. 뭐. 기타로 하면 여성이 정신했다. 여성이 정신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다. 여러분. 여성이 정신했다. 이건 뭘까요? 여성이 정신했다. 어. 음란하지 않았대. 가부장 사회야. 가부장 사회야. 여성이 음란하지 않고 정신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정신한 데는 어디야? IS지. 그쵸. 이슬람 IS. 거기에 여성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가부장 사회잖아. 가부장 사회. 인도인가. 내가 깜짝 놀랐네. 인도에서. 딸이 딴 남자하고 만난다고.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 만난다고 해서. 딸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자수했더만. 이게 뭐. 와 미개에도 어떻게 가. 이런 이런.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돼.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여러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여성의 노출이라든지. 여성의 신체적 부위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들은 옷을 그냥 벗어. 벗고 다녀. 내가 옛날에 유럽 여행 가보니까. 저 노르웨하고 저쪽 북유럽 애들은. 아이고. 말도 마. 아이고. 입지를 않아요. 입지를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애들 왜 이래요. 애들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억압하니까 더. 그런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요 50만 전 나온 뭐다? 8조법이고. 여자가 정신하다. 가부장 사회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기록. 어디에 기록됐냐. 어. 위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전에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이거. 한서지리지. 한서지리지.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한서지리지에 8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뭐가 돼 있다? 8조법이 기록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항구년 설치 이후 어떻게 돼? 증가됐다. 뭐가? 법이. 그래서 풍속이 각박해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당군. 고조성 기록보죠. 고려 때. 언제? 충렬왕 때입니다. 둘 다 충렬왕 때야. 충렬왕 때가 어디야? 원간석기야. 원간석기 때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떻게 돼? 민족이 없어질 뻔하잖아.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민족이 없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족의 근원을 찾아야 돼. 힘들 때 누구 생각나요? 눈 감고. 힘들어. 엄마. 끝났지. 힘든데 아빠. 독특한 겁니다. 힘들면 누구 생각나? 엄마지. 엄마잖아요. 제일 먹고 싶은 밥이 뭐야? 엄마 밥 아니야. 엄마 밥. 그렇죠? 어. 요새는 엄마 밥보다는 햇반을 더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햇반. 그렇죠? 겁나게 더 먹는 것 같은데. 엄마. 엄마 찾죠. 힘들면 엄마. 옛날에 그 광고 있었잖아요. 아들은 힘들면 엄마 찾고 엄마는 항상 아들 생각한다고. 어. 아들은 힘들 때 엄마 생각하고 엄마는 항상 아들 생각한다고. 아.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힘들 때만 엄마 생각나요. 어. 어. 힘들 때만 엄마 생각나지. 엄마는 항상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대물림이죠? 지금. 그렇죠? 아들 나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딸났으면 하. 내 소망이 딸나는 거였는데 딸났으면 나 정말. 난 진짜 딸바부 됐을. 저는 옛날에 그래서 딸을 낳으면 레이스 달린 놈만 사주겠다. 이런. 있었습니다. 레이스 달린 놈만 사주겠다. 여기 있는데. 아. 그 백화점 가면 그 어린애들 그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 너무 예뻐. 아. 사주고 싶어. 딸도 없는데. 사주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 예쁘다. 우리 와이프가 사가지고 현우 입히라고. 씨. 어떻게 그래. 남자애들 오기 전에 하나도 안 예뻐요. 남자애들. 맨 파란색 뭐. 새색. 검은색. 새색밖에 없어. 새색밖에. 그래서 3궁 유사하고 제한군기에서 민족의 위기이니까 민족의 근원인 당군을 기록했다. 그냥 기록했다. 아니다. 이래는 BC 2333년이라고 했다. 중국 역사와 대등하게 뵙다. 그렇죠. 제한군기. 제. 황제와 왕의 역사.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동시에 기록한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등하게 파악한 거죠. 대등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대등하게 파악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다. 중국과 대등하게. 오케이.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조선 이름 자체가 고조선을 계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을 저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학자들이 세운 나라라 단군신화는 조금 그래 안 그래? 아 생각해봐. 단군신화가 뭐야? 곰하고 호랑이가. 그쵸? 쑥하고 마늘 먹은 사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합리적 유학자인 조선시대에 성리학자들이 볼 때는 무슨 개소리야 그러겠죠. 근데 조선을 계승했으니까 조선 얘기는 써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한번 써봐요. 어떻게 써봐? 세종실록 지리지 했다가 한번 툭. 평양 지리지잖아. 평양 이야기하면서 평양에 단군이란 사람이 살았대. 이렇게 한번 집어넣은 거야.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응제시주. 시시. 서사시야. 시는 시적 상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응제시주 했다가 단군신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어 괜찮아. 한번 찔러본 거야. 팍팍 찔러보니까 어 괜찮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역사서에 씁니다. 언제? 동국통감에. 근데 쓰는데 쓰면서 이게 신화는 못 썼나 봐요. 합리적 유학자들이니까. 아 곰이 사람 됐다는 얘기에는 도저히 못 썼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단군이 나라 세웠다는 기록만 있고 단군신화는 없습니다. 왜? 역사서 유학자들이라 쓸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고조선을 썼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동국자 들어가는 체계는 다. 조선시대 책 중에서 동국자 들어가는 역사 체계는 무조건 고조선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다시 나 봐요. 나 봐. 나 봐. 동국통감 이후부터는 동국자 들어가면 뭐가? 고조선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처음에는 지리지. 그 다음 서사시에 집어넣고 본격적으로 역사서인 동국통감에 집어넣었지만 신화는 빠지고 대신 뭘? 단군이 기록했다. 단군이 건국했다는 기록만 했지만 이제부터 동국자가 들어가는 체계는 다 고조선 얘기가 있다. 봐봐요. 표제음주 동국자라. 동국자가 들어가잖아. 고조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암기팁이 있습니다. 암기팁. 삼제. 삼국유사. 제왕웅기. 삼제. 새응동.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야. 삼제가요. 새가. 삼제 새가. 으응. 으응. 똥을 싼대. 새가 으응. 똥을 싼대. 새가 으응. 똥을 싼대. 세종실록 지리지 의겠습니다. 동국자 들어가는 책들 다. 삼제 새 용동. 기가 막히죠. 와우. 좋습니다. 그 다음 중국기록 이것도 나왔어요. 관자. 관자 최초입니다. 그리고 한서지리지. 이 두 개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자하고 한서지리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특히 한서지리지의 8조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딱 봤죠. 됐어. 이제 총정리하고요. 이제 우리 책 보고 문제 풀게요. 볼게요. 나 봐봐. 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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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아니 언니 보세요. 빨리 봐. 봐야지. 됐어요. 왜 아까 안경 벗어서 충격받아서 그래? 아니 왜 그래. 보시면 돼요. 봅시다. 역사부터 볼게요. 역사. 아까 우리 암기했잖아. 연부준만 예섭 우사. 연부준만 예섭 우사. 그렇죠.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왔다. 부왕 준왕. 그 다음 위만. 그렇죠. 그 다음 예군남녀 망명. 서파 사례. 우거왕 사례. 그리고 한사군 설치. 연부준만 예서 무사. 고비검이. 고인돌. 비파영동권. 거친문이 거울. 미송토기. 국토상조. 국호. 톡창민. 상투. 조선업. 사료. 문제 적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사료. 50만전이 중요하다. 기록. 삼재. 세흥동. 삼국유사. 제한국기. 세종실록. 지리지. 은제시주. 동국자 들어가는 책들. 요즘 제일 잘 나온 거 50만전. 요 사료 주고 나머지 풀게 합니다. 옛날엔 역사가 제일 잘 나왔어요. 됐어요? 요거 암기팁. 암기하고 여기다 뭘 붙이면 된다? 살 붙이면 된다. 하오. 하오. 됐죠? 연부준만 예섭우사. 고비검이. 국토상조. 삼재. 세흥동.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합시다. 제가 가리고 있을게. 나와봐. 나와봐. 들어갑니다. 역사부터 보죠. 역사. 연부준만 예섭우사. 연부준만 예섭우사. 유물. 고비검이. 그 다음 위만이 운영할 사람이요? 국토상조. 사료 50만전. 기록. 삼재. 세흥동. 하오. 하오. 그럼 우리 기본서 보고 문제 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39페이지. 39페이지 볼게요. 제 기본서 39페이지. 당군과 고조선. 청동기. 이 당군 보면 청동기 문화를 당군으로 안검해 지배자 호칭이다. 밑줄 치고 옆에 날개 있죠? 날개. 고조선 관련 문헌. 별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 안 될 때는 기본서 활용하세요. 기본서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조선 세력범위. 비파형 미송리식. 그 다음 탁자식. 거친문이 토기.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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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검이. 그 다음 당군신화. 신화내용. 선민사상. 농경. 홍익인간. 토템. 그 다음 재정일치. 재정일치 밑줄. 그 다음 심화학습 별표 치고 보세요. 40페이지입니다. 심화학습 별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심화학습. 고조선 발전. 밑줄 쳐. 연나라 대립. 징계가 친입. 밑줄. 서쪽 2천이 뺏겼다. 밑줄. 부왕. 준왕. 밑줄. 상대부 장군. 밑줄. 시스템이 나타났다. 아까 다 설명했죠? 위만조선 볼게요. 위만이 무리. 41페이지야. 짙은 글씨. 1의 2. 위만도 무리 천명을 이끌고 고조선을 들어왔다. 철기문화 수용. 밑줄. 위만이 세력을 키워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밑줄. 위만 발전. 밑줄 쳐요. 상투. 조선의 옷을 입고 왔다. 나라 이름 그대로 샀다. 그 다음 톡창민 등용했다. 그쵸? 그 다음 당군고조선 계승했다. 그쵸? 이거 뭡니까? 암기TV의 국토상조.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고조선 멸망. 한문제에 침입. 한무제입니다. 여러분 한문제에 침입했다. 두 번째 조란다 1차는 우리가 이겼고 2차 때 내분으로 망한다. 밑줄 쳐요. 내분. 주합화. 조선상. 이계상 3. 그 다음 왕엽 등이 항복하고 우거왕이 피살됐다. 이계상 3. 여러분 이계상 3이 있고 참이 있는데 뭐예요? 같은 말입니다. 한문을 같이 읽어요. 알겠죠? 같은 사람입니다. 우거왕 죽고 마지막까지 누가 싸웠다? 성기장군이 싸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암살당하면서 끝나게 된다. 이렇게. 고조선 멸망. 밑에 사료보기 있죠? 42페이지 사료보기. 별표. 항군형 설치. 그냥 보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전쟁심사회도 됐어요. 낙랑. 낙랑은 이제 한사군 얘기인데 별로 시험하지 안 나와요. 고조선 사회. 8초법. 옆에 날개 있죠? 43페이지 날개. 별표. 중요합니다. 8초법금. 사행에 처한다. 배상한다. 여기 기타도 밑줄 쳐요. 여자들이 정신하여. 그렇죠. 음란하지 않았다. 가부장사회. 가부장사회. 그 다음 60조로 증가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1번. 고조선에 대한 기록.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아. 옳은 거야. 옳은 것. 삼국사기야. 삼국유사야. 삼국유사지. 무슨 삼국사기야. 아. 사기칠 일 있어요? 미안합니다. 삼국유사다. 사기가 아니고. 사기 안 친다. 고조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조선은 사기 안 친다. 고조선은 사기 안 쳐요. 삼국유사다. 그 다음. 고조선 한반도 중심으로 성장하여. 끝났지 여러분. 왜 한반도야. 만주 요령지망에서 한반도로 이동했잖아. 이것도 틀리네. 한반도가. 기원전 2세기 말. 아. 3세기. 기원전 3세기. 그 다음.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문화를. 그치. 위만은 철기문화를 수정했잖아요. 그 위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다. 맞네. 아까 철로에서 중기문화에서 엄청난 돈 벌어가지고. 아. 나 진짜 서울시. 아까 얘기했죠. 서울시. 쓰레기가. 욕밖에 안 나와. 한 문제로 냈어. 진짜 나쁜 놈들이. 아. 한 무죄죠. 여러분. 한 무죄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와있죠. 그냥 여러분 그거 말고 2번도. 45페이지 2번 봐봐. 2번은 그냥 나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고조선의 사회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볼게요. 1번. 당군은 재정일치 지배자로 주변 부족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자신의 조상을 곰호랑이와 연결시켰다. 이거 1번을 찍은 친구들 많아요. 1번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거 곰호랑이가 아니잖아. 하늘과 연결했지. 천신이지. 곰호랑이 아니라고 아까 했죠. 그래서 1번 아니야. 2번. 위만조선은 철기문화를 본격으로 수용하여 산업무역도 발달하게 되요. 그렇죠. 답은 2번으로 봐야죠. 됐죠. 그 다음 문제가 이거예요. 그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위만은 고조선 들어올 때 상투로 들고 아까 내가 머리로 했잖아요. 상투로 하고 오랑캐 옷 입었다. 맞죠. 이거 나왔을 때 경찰 애들이 이거 다 틀리다고 했어. 왜? 문제 풀다 이런 거야. 내가 빙의할게요. 위만은 고조선 들어올 때 상투로 들고 김종훈 선생님 머리 이렇게 했어. 맞아. 오랑캐 옷 입고 왔다고? 어? 왜 우리가 오랑캐야. 왜 우리가 오랑캐야. 우리 우리 학민족 왜 오랑캐야. 우리 학민족 오랑캐 아니지. 문제 이상하네. 틀렸네. 그런데 미쳤어. 맞은 거지. 동이족이잖아. 동쪽 오랑캐. 주체가 여러분 기록의 주체는 중국 애들이니까 중국 애들 우리나라를 뭐라고? 오랑캐로 봤다고요. 그래서 오랑캐 옷을 입었다 해도 이것도 맞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2번. 동국통감에 당군왕검 있죠. 그렇죠. 내가 그랬지. 동국통감에 신하 빼고 당군이 고조선 권고했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 다음. 3번 봐봐요. 위만이 우거왕을 몰아냈어요? 말도 안 돼.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아니 우거왕 여기 있고 위만 여기 있어. 이 사람 손자야. 아니 이 사람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암살당했잖아요. 암살당했잖아. 틀리지. 위만은 누굴 몰아내? 준왕을 몰아내야지. 준왕을.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우리 암기팀 암기해가지고 이거 그냥 풀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두 차례 쳐들어왔는데 1차는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 좋네요. 그 다음 문제도 있긴 한데 여러분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 풀어볼까요? 5번만 풀어보죠. 5번 한번 풀어보죠. 고주선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표제음주 동국사략. 동국자 들어가니까 맞죠. 요령지방과 대동강 유역의 중심 독자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 다음 3세기간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세습했으며 상대부 장군 맞죠. 요서지방을 경계로 대립하던 연나라 이딴 공격을 멸망했다. 아니지. 한나라 공격을. 영,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우거왕하고 한상우 설치되잖아요. 여러분. 한나라 침입이.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문제 제꺼. 뭐냐. 다 풀어주는 거 있어요. 기출문제 좀 사가지고 푸셔야 합니다. 못 풀면 여러분 꼭 수업 들으세요. 수업하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주선 한번 수업해봤어요. 어때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뭐 배웠다? 역사 배웠다. 연부, 준, 만, 예, 섭, 우, 사. 두 번째 유물 배웠다. 고비, 거미. 세 번째 위만이 운한 사람 이유 배웠다. 국토, 상조. 네 번째 사료 배웠다. 팔조법. 다섯 번째 그 다음 역사서 배웠다. 삼재, 세용동. 하오, 하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나라 성장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bought습니다. 다섯 번째 porque 혜택 desc вариант도 Déb nerv grips 골 fahren. Vietnam